교회 소식입니다. 매일 새벽 예배 및 매주 금요반 기도회에 올려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합신 기도가 필요한 기도 제목을 올려 함께 기도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기도응답을 맛보는 해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매주일 오전 예배 전 가정별로 주일에 받을 말씀 본문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성도님들께서는 10시까지 참석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사자를 위해 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지난주일 혜린이 여름 캠프 2일차로 오전 대예배와 점심식사, 이후 주일학교 예배와 게임대전이 진행되었습니다. 6층 브롤스타즈 대회, 5층 게임존으로 나뉘어 진행된 게임대전의 우승자는 오늘 혜린이 캠프 결산시상에서 공개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시작한 전도에 귀한 결실을 맛보게 하셨으니 이번주 부스체험과 다음주 게임대전에도 새친구들이 계속 참여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주 주일학교 설교자는 조은아 집사이며 다음주는 최은아 집사입니다. 세워질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SFC 소식입니다.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간 SFC의 밤이 진행됐습니다. 첫째 날에는 수요예배 후 심야영화 관람으로 당일 개봉한 영화 빅토리를 관람 후 교회에 모여 닌텐도 게임 및 교제를 나눈 후 교회에서 숙박하며 추억을 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날에는 점심식사 후 볼링을 치고 야구를 관람했습니다. 특별히 첫째 날에는 박지민 운동원의 여동생 박하은 운동원이 함께 참여하여 함께 교제를 나누며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SFC의 밤을 위해 헌금해 주신 원로 목사님, 윤석호 집사님, 최은성 집사님 가정과 HKND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화관 간식을 찬조해 주신 윤석진 집사 가정, 볼링비 찬조 배도일, 이선아 청년, 볼링비 간식 찬조 배하나 청년, 야구장 음료 찬조 손진주 청년, 야구장 간식 찬조 윤석호, 윤석진 집사 가정께 감사드립니다. 방학이 끝나고 새학기를 시작하는 SFC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으로 구별된 운동원들이 되기를 결단하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토요 모임은 하반기 관리 시스템 개편으로 진행됐습니다. 기존 학년별로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에 담당 집사가 배치된 부별 체제에서, 중등부에서 청년부까지 모두 섞여 배치된 조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최종 두 조로 편성되었고, 각 조의 이름은 한 주간 고민하여 수요일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 이은경 집사님께서 토요 모임 간식을 찬조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조 시스템으로 SFC가 하나가 되고, 전두에 더욱 힘써 부흥하는 SFC 대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SFC 설교자는 담임 목사님이며, 다음 주는 최연성 집사입니다. 세워질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문화콘텐츠 홀에서 사용 가능한 비치용 충전기 세트를 구매했습니다. 충전이 필요한 경우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문화콘텐츠 홀 내에서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조고은 사모님께서 박지민 대학부의 동생 박하은 운동원을, 담임 목사님께서 배도일 청년, 혜린이 학교를 준비하는 이효빈 운동원을 신방해 주셨으며, 남전도의 임원단과 함께 최연성 집사를 신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규식 집사를 신방해 주셨습니다. 원로 목사님 가정에서 최우석 집사 가정을 신방하고, 이후 입원 중인 최연성 집사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또한 윤석진 최애나 집사 가정의 고등부를 조은아 집사가 배하나 청년을 신방해 주셨습니다. 영혼을 세우는 신방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결단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기관을 초월하여 전성도 신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구 집사님께서 아이스크림을, 배하나 청년께서 교육부 위원단 회의 음료를, 최순희 권사님께서 평일 식사를, 이은경 집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모든 손길들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주 식사봉사위원, 강혜신 사모, 황금희 권사, 김성미 집사, 주갑숙 성도, 식당 정리, 윤석구 집사, 배도일 청년, 이은희 대학부, 황금기도 윤년옥 권사, 다음주 윤석진 집사, 주일 저녁기도 이진철 집사, 다음주 최은성 집사, 수요 예배기도 이행자 권사, 다음주 황금희 권사, 특별 찬양 이진태 성도 가정, 다음주 이진철 집사 가정, 금주 구역 예배는 3구역 최은성 집사 가정이며, 다음주 4구역 배하나 청년 가정입니다. 그 외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 및 팬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